2020년 3월 학력평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암석에 각각 관찰한 것이다.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주상 전리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전리 얘는 퇴적 구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마그마의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화성함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나는요 연흔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다는 건열을 보여주고 있네요. 건열. 자 이렇게 봤을 때 오른 것을 골라라. 자 가는요 팔상 전리가 아니라 주상 전리. 가는요 심성함이 아니라 화산암이죠. 자 나는요 횡압력을 받아서 아니 횡압력이 아니라 바람이나 물이 찰랑거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. 자 다는요 소심이 깊은 곳. 다는 건열이에요 건조한 곳에서. 자 나와 다는 지친의 역정 여부를 알 수 있다. 맞는 말이죠. 자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아래로 향할 때 정상. 위로 올라가면 역전. 자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면 정상. 위로 올라가면 역전. 자 얘네들이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.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5번이 정답이 되óst?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